다른 사람과 같이 이 저장소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게 핵심이죠. 그 소통의 핵심적인 기능은 여기 이제 이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문제점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게시판이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한. 그래서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리액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슈가 아주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그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것이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 담당자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댓글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 이슈라는 것을 이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이슈는 꼭 그 개발자들이 아니래도 어떤 파일을 관리할 때 공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파일은 GitHub에 올려놓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것들이 있으면 이슈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한번 보시죠. 이슈를 한번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New Issue를 클릭하면 새로운 이슈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버그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버그의 내용은 땡땡땡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Submit, 즉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슈를 등록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뭐 잘못된 건 없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는 Egoing과 Egoing2라는 두 명의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Egoing2가 해결할 만한 문제라면 제가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겠죠. 그리고 Label이라고 되어 있는 라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버그는 여러분이 이 이슈가 버그와 관련된 이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거고요. Duplicate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제출한 이슈이니까 이거는 Close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그리고 Enhancement는 어떤 기능 개선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얘기할 때 이제 Enhancement를 하는 것이고 Invalid는 이 이슈가 뭐랄까 유효하지 않다, 뭔가 착각한 거다 이런 때 이제 Invalid를 하는 거죠. 그리고 Question은 궁금한 게 있을 때 Question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이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버그니까 버그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버그들만 모아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Submit New Issue를 하게 되면 이슈가 발급이 되고 이 이슈는 Egoing2라는 담당자를 가지고 있는 이슈인 거죠. 그리고 버그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이 이슈로 들어가서 여기에 Close Issue를 하게 되면 이 이슈를 해결했다. 또는 이 이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얘를 멀어지게 하면서 삭제는 하지 않는 거죠. 클릭.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라고 하는 게시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 위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슈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이 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